왜 그토록 더 아픈 곳 왜 그토록 더 거둔 곳 가려해 그 끝까지 왜 붙잡고만 있는지 왜 살아가야만 하는지 끝없는 혼돈 속에 이젠 알아 나의 길 가야야 만나야 가는 길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아마도 세상에 곧 가라야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널 찾아야만 했었지 널 찾아야만 했었지 널 기다려야만 했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상은 그 어디라도 이젠 알아 나의 길 가야 할 만나야 하는 그 길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아내 학생이 거로를 사랑해 아... 아... 아아...fal Nem Sakai 아... 아...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